오 게르르넛! 가즈워땜 안녕! 저희 컴백하고 나서 나 지금 너무 긴장돼 있어서 진짜요? 저희가 왜 떨리지? 컴백하고 나서 첫 대학교 번째에요 맞아요 지금 완전 열기가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핸드 마이크로 암버기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. 나 재밌게 해보려고요. 맞아요. 여러분이 많이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. 모두로! 자, 원래 첫 4명을 시켜봤습니다. 여름이 늦게 또 힘을 내야 되니까 파인애플? 진짜? 맛있어? 너무 맛있어! 제 애교적 성능은 완전히 다른데요. 저의 외국인 아이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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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플? 이 먹고 있는 점이 있으려고 했거든요? 자, 머리요. 사실 이렇게 먹으러 갔어요. 이럴 때 오! 이래요. 그거는 말이죠. 안 돼? 제가 먹으러 왔어요. 네, 괜찮아요. 당신이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아요. 그 구이의 한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잖아 여름에 왔다 여름에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? 빨리 볼까?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은채 끌어 태원 민진 지하 시작 지하 지 지하 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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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이 사람 내가 시각 지하 여기랑 10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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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메론메! 메론메! 딸기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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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셋! 수박! 수건이요? 뭐야아! 수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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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니 나 잘해! 아니 우리 마피아 할래? 마피아 할래? 마피아? 마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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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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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케이. 왜 이 앵그린이냐면 진짜 완전 자기 전이라서 지금 촬영은 안되지만 이렇게 손만이라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랩! 그러면 수박! 수박! 랩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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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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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랩!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그날에 있었던 것들이나 그때 감정 랩랩! 진짜 이렇게 1년 분 사고 잘 쓰고 있습니다. 스티커 너무 귀엽죠? 일본에서 갔을 때 다 같이 일본 갔을 때 너무 귀엽죠? 이 영상도 안 봤을 때 와우 샤올퀸트 진짜 이렇게 오 마이갓 그치 그치 그니까 그니까 정말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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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그리고 캠바베이비 이게 패션이 좋은 게 그 지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 샤프펜도 괜찮은데 샤프펜을 쓰면 엄청 그 글씨가 얇잖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잉크 이렇게 뭔가 뭐라고 말하지? 썼을 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쓰윽 이렇게 쓸 수 있는 펜이 좋아해서 이걸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내 ů 는 조금 일 먹을 수 있는 그니까 뭐 그니까 잘 그니까 제가 사회를 가지고 일들이나 재밌었던 거 아니면 느꼈던 거 아니면 연습해서 배웠던 것들이나 그런 걸 진짜 진짜 자연스럽게 서요 옛날에는 말투를 엄청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일기 친구에게 뭔가 나만의 비밀의 친구같은 느낌으로 썼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런 적 네 그리고 일기 쓸 때 이 펜도 쳤는데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제가 샀는데 새로 이 펜이 그 약간 그레이 색인데 그 그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카라고 하나 한국어로 일본어로 마카인데 이 이런 검정색 말고 그러니까 살짝 그레이 같은 색이 눈에 좀 착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이런 색으로 이 펜으로 쓸 때도 많아요 뭔가 음 쓸 때 여기가 두꺼우니까 뭔가 편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네 색깔별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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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이거 저는 완전 후를MM 이건 진짜 학생 때 학생 때 초등학교에서는 샤프벤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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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 제가 산 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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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의 피아노래을 사용한fency를 사용했거든요. 이런 파일로 사용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. 이 분의 swear지까지 기억났어요. 좋은 산에서 사용했거든요. 이 분의 타이 resident에는 돈이 났어요.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그 단어를 공부하려고 했었고 엄마가 사줘서 저번에 엄마가 한국에 왔을 때 줬는데 3,4국이라서 생각보다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나 그런 건 많은데 쓰는 거랑 쓰는 게 틀며 알는데 그거를 쓰라고 하면 못해서 이런 게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는 걸 듣고 가리다 가장 간단한 단어를 발견하다 알지 영원하다 알지 햇빛 오 알지 여기 생각보다 아네 논의하다 나 알지 지니어스 대출하다 인텔렉셜스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음 반하다 알지 응 생각보다 아는데 여기 부종하다 부종? 아 모르겠네 제출하다 전엔 언급을 언급은 스페니쉬 아 친하다 친하다 예, 1,2,2 1,2,2 추가하다 옛날 샐러드 보트 밤에 추가 많이 하지 나의 인생을 가려니까 이게 뭐야? 피로 피로도 피로 피로가 풀리다 단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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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다 따르다는 몰라 따르다 웃기다 웃기지 제작하다 제작도 하지 상자 상자도 뭔가 있는데 상자가 뭐였지? 아 상자 안에 이렇게 말하지 재밌다 이거 생각보다 그냥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단어들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재밌다 일본어랑 되게 비슷해서 좀 뭔가 상상이 가요 재밌었다 좀 쓸쓸해 마무리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아는 것들에 찍었다가 찬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찬정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는 것들 체크하고 모르는 것들 이렇게 다시 체크하고 해보고 그리고 아주 아직 첫 번째 페이지이지만 아직 첫 번째 페이지이지만 이렇게 뭔가 모르는 단어들 단어는 이런 느낌으로 건보하고 그리고 페드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이라스트도 선생님이 쓰시는 걸 날아서 선생님이 쓰시는 이라스트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그 점은 완전히 원하는 게 이렇게 진짜 진짜 여기 이렇게 이런 동물 영어 단어로 단어로 첫번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한국어 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비슷한데 잘 달라서 모르는 단어들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진짜 시간 있을 때 좀 더 해보고 일을 넣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자세요 안녕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연습실인데요 예스 이스 음 뭘 하려고 왔냐면 제가 오늘 운동 루틴을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뭔가 피아노의 여러분들이 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루틴을 궁금하다고 해주시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 제가 제대로 그 루틴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약간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 영상에서는 복근 아 복근 운동 하고 싶고 등도 하고 싶고 팔도 하고 싶은데 이 영상 이 영상에서는 복근 운동 밖에 없어 아니면 팔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등 밖에 없어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개가 약간 10분 정도인데 어 그렇게 하려면 10분에 10분에 10분이 있는 거예요 복근 10분 등 10분 등 10분 등 10분 팔 10분 4분 4분 10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상 그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협박하는 것을 바꿔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자기 마음대로 짜보고 짜봤는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 중요한 체력이 있는데 강약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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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파이팅 해봐요 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중요하니까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장애용 일단 fürs 재능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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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자 조말로 도움이 조사 도움이 나 지금 일으니 불이 안 나의 베이비가 스펙트럼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. 나의 베이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. 나의 베이비가 어떤 콘텐츠가 그 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. 하하하 오도 키우고 하아 쟤는 뱅헤의 니시야, baby 저희 압뇌를 하면 진짜 해낼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장난 아닌데 근데 이게 쓸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육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지만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멈추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면 멈춰주세요 해보겠습니다 She wanna be a professional trainer bro That's her life after this you know what am saying? our year having a second career baby That's for true 어.. 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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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 we're promoting our other b-sides my baby gets me 허억 해리옹, 해리옹 비싸서 난 지금 조금 미쳐있으니까 난 조금 기리, I'm really, I'm really 해리옹, 해리옹 좀 미끄러지던 날 썸미지에 대해 색깔리도 왜 처음 생긴 비만 말 비만 말 나 난 지금 조금 미쳐있으니까 난 조금 기리, I'm really, I'm really 해리옹, 해리옹 here we go, here we go then you do that everyday on a consistent basis and then you will too with, Get, Get Ass At least I hope i mean you gotta eat too you know what i'm saying you gotta have something too you know, be there when you're losing something on high-level 못할 것 같대 나 내 동영아야 나 내 동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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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운동들을 해봤습니다 full body workout baby 나 내 동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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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야 나 내 동영아 나 내 동영아 해 su 아무튼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날 보내세요 다음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일 수도 있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도 진짜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들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브이로그 때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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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바바바나츠